농촌에선 농업 잔재물이 생기면 보통 손쉽게 태워버리곤 하는데요. 이런 불법 소각으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업 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업 잔재물을 태우느라 온통 잿빛 연기로 뒤덮인 밭. 지난해 경기도 내 농촌지역에서 적발된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 현장으로 시군 단속반으로부터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량은 약 910톤으로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인 약 760톤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산불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기도가 이렇게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업 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합니다. 농업 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나 옥수수 떼, 보리즙과 같은 잔재물을 잘게 갈아주고 파쇄기를 거친 분쇄물은 파쇄되는 동시에 밭에 뿌려져 자연 퇴비가 됩니다. 경기도는 약 11억 원을 투입해 양평과 동두천, 양주 등 10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농업 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해주고 처리 인력 38명을 지원할 예정. 도는 농업 잔재물 파쇄기 임대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파쇄 작업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쇄 작업 지원 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작업으로 발생한 잔재물 파쇄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시군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파쇄를 해드리고 장가지 파쇄기 기계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집중 지원을 받는 10개 시군 외에도 농업 잔재물 파쇄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군 환경부서나 농정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